안녕하세요 아까 예고 해드린대로 BTS 월드 ost 앨범을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블랙이라서 먼저 케이스부터 벗겨보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겉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BTS 월드 ost 라고 써있고 표지가 고급스럽네요 좀 약간 세모 느낌이 나는 그런 상자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있죠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 짠 뚜껑을 열면 이 안쪽에 cd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BTS 월드 이게 포토북이 들어있는데요 포토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멤버들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죠 BTS 월드가 게임이죠 게임 BTS 월드라는 게임에서 나온 ost 인것 같아요 멤버들의 사진이 쭉 잘 나오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점점점점점 잘생겨지고 멋있어 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헛밋 가사하고 다 나오죠 드림글로우 이거는 이렇게 특이하네요 접혀져 있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열고 이렇게 뒤에는 recorder in the universe 라고 써있네요 특이하게 중간에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어 여기도 적혀져 있네요 이쪽으로 여는 건가? 아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 미싱 반대로 돌려보면 또 브릿지 신기합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합니다 처음 보는 스타일입니다 되겠고 다음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도 뭔가가 나오나요? 뒤에 뒤집어져 있죠? 이게 앞뒤가 반반으로 나눠져 있네요 제가 이쪽부터 봤는데 이쪽도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더스토리 비트엣스토리 신기합니다 일단은 다시 이쪽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반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엄청 신기하네요 여기까지는 중간에 한글 우선은 이제 한글까지 해봅시다 음 자 자 자 자 음 음 자 음 음 이거 뭔가 써있는데 이게 뭐죠? 스토리, 어떤 스토리, 비트 스토리, 다른 스토리 이게 따로 뭐? 책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이렇게 포톡, 앞뒤로 다른 포토볼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굿즈인데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BTS 라이브 콘서트 콘셉트로 티켓 같은 것을 만들어줬네요 이렇게 멘트큘러로 만들 수 있다 다음은 BTS 월드에 들어있는 포토카드인데요 지민이죠 지민? 아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네요 양면으로 BTS 지민 포토카드가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QR코드가 들어있는 카드죠 이거는 쿠폰을 주는데 게임에서 이 쿠폰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앞에는 RM의 사진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우측까지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터 포스터가 엄청 이쁘게 나왔네요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고요 옆으로 봤을 때는 딱 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BTS 월드 OST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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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